아, 아가씨 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삔 거 아니죠? 손 떼. 네? 손 떼라고 이 변태 오락 말고 싸이리 싸이리 있구나! 한 번만 더 내 몸을 손대면 그 즉시 해고야. 알았어? 네 알겠습니다. 조심하겠습니다. 알았으면 나가. 부르기 전에 나서지 말고. 네 니나 씨. 아, 연서 아가씨요? 같이 있긴 한데. 뭐야? 왜 내 비서랑 통화해? 연서니? 안녕, 연서야. 네 번호 몰라서 다니 씨한테 했어. 잠깐 나올 수 있어? 싫은데. 난 너 보고 싶은데. 넌 나 보기 싫구나. 어, 싫어. 앞으로도 싫을 예정이야. 그니까 내 비서한테 전화하지 마. 아니 뭐 그냥, 그냥 끊으면 어떻게. 아, 합니까?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친해? 우연히 몇 번 만나서. 아주 그냥 여기저기 이 여자 저 여자. 몇 번만 더 우연히 만나면 없었던 일 있게끔도 하겠네. 구름아야 산책하자. 응? 어, 연서야. 나아졌네. 왜 남의 집 앞에서 청승이야? 이거 받아. 재활 축하하고 응원해. 다닐 씨, 잠깐만. 아이. 사실 이거 결투 신청이야. 3년간 나도 많이 늘었어, 연서야. 너하고 정식으로 겨뤄보고 싶어. 아, 왜 이렇게 더 비장해. 전쟁이니, 결투니. 꼭 예전으로 돌아와줘. 그래야 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. 긴장해, 이 연서. 나도 진짜 열심히 할 거야. 다했다. 착한 사람이네. 나는? 이거 방에 넣어둘까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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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